네 딱 19금이죠 게임을 19금 안걸고 방송해도 괜찮나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야? 존고 나, 천천히 iba Finn 같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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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way through 도대체!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저 Jar- motivated! ろ와 조! 바로б! 레 ев 에스 són 여러분 도망쳤습니다 다리는 진작부터 좀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 떨어지면서 완전 아장난 것 같네요 신랑님도 사셨어요 스카이님 역시 왓사비 하는 게임이 겁나 재밌어 보이죠 남자 병동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아 탈출하라 아이 또 어디서 찾아 배터리 또 없는데 배터리다 고맙습니다 배터리 감사합니다 화대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요? 음 화대는 뭐 신랑분도 이미 해봤던 걸 테고 아우 똑바로 좀 걸었으면 좋겠네 말하는 대로 오오오오오 audit 탁 으이죠 여기 야야 와 깜짝이야 eden 회사님 여러분 너도 이제 점점 드림력이 높아지십니다 다리가 아파서 아 아 여러분 이거 보시 아 시체들이 젖은 빨래처럼 매달려 있다 마치 가죽을 벗겨낸 토끼들 같다 그 남자는 도망내고 사냥하고 그리고 살인을 했다 이 행위들 간의 차이점은 폭력과 성욕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뭐라고 짓거리든지 그는 여자들에게 그의 아이를 갖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죽이게끔 행동했다 리사 이 시설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불태워줘 머코프사를 없애줘 이 회사가 수치잼 속에 묻히도록 해줘 이 회사의 자금을 모두 없애버려 역사에 남지 않도록 지워버려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그는 그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위로 쓰다阻edel issy짐 cheating 흐 저도 배운 농구쾌 어떤 아 어머님은 말씀하셨지 어어! 그놈이잖아 어딨는거야 배터리 배터리 나는 소녀가 되고 싶어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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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건너편을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저 바로 뒤로 도망가야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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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핳 됐다 731, 648,님 어서오세요 발바닥에 탐이 났어 문을 닫아야 1분 1초라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아, 짬뽀! OK 어휴.. 아 무시해요 여러분 아 무시해요 아 무시해요 오 꼭 이런다 하나 더 나는 노력하고 노력했어 그리고 넌 변신했지 너는 다 막 다녔아 아 오 빨리빨리 약해 이 또 빨리 누가 날 도와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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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어 어떻게 된거야 어 어 어 오 양미님 오우 우우 양미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703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래 이놈이 이 새끼야 아 이놈이 진짜 짱나 또 올라가야 되잖아 이 새끼야 아 이놈이 아 이놈이 어 저것도 찍으면 뭐 보여줄려나 저것도 찍어볼까 어디갔냐 저기있다 그렇다 그가 죽었다 돌팔이 외과의사이자 예비아빠 남편이 되고 싶었던 자 그의 내장은 잘게 조각나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하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하 하나님 리사 나 진짜 맹세해 하 웃음참느라 고생했다고 팍치에 각사님 하핳 주인님 안녕하세요 아잇 하핳 진짜 아잇 문이 열려있었어 아잇 아잇 진짜 나 여기서 일로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또 저렇게 돌아갖고 내가 이렇게 아잇 진짜 잇냐 잇 잇 너 이씨기 너 이씨기 아잇 문 열린다 문이 열리네요 노래를 불러줬어 이제 니가 지금 남자병동 남자 병동 남탕? 아니구요 남자 병동 오 뭐야 아 아 그럼 기자가 기자가 지금 저 장면을 본거네요 그죠 그 신부 불타는 장면 그거네 아 멋있다 본편에서 신부가 스스로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거든요 불타면서 그 장면이구만 이야 같은 공간에 있는 지금 와 좀 떨어진 곳에서 교회가 불타고 있다 난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당신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잘난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아 아 부금질이구요 그냥 죽었다고 보고하지 뭐 그래 이 새끼가 얼마나 아픈거야 어떻게 저는 씹씨를 해놓은거야 오늘 밤 본게 더 많아 저것도 저기죠 저기가 죽인거 잖아요 네 같은 공간이구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지금 이걸 시작할 때 이 기자가 메일을 보냈어요 여기 내부 고발자 이 회사를 기자에게 메일을 보낸거에요 기자가 그 메일을 보고 찾아왔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지금 다른 구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네 기자 손가락 자른다 기자 손가락 자른 넌 맞아요 엉구르 의사 기업경찰 용병 특수사병 뭐 그들을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다 그들은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만큼이나 무기력하다 밖으로 나가야 해 탈출하자 봉사와 보호는 미국 경찰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나머지 움직이는 모든 타겟을 제거하래요 일단 밧데리부터 죽을때 죽더라도 밧데리 하나정도 괜찮잖아 도대체 공개까지 당겨주시겠어요? 도대체 공개까지 notice, 도대체 공개까지 있었네요 도대체 공개 중이네요 도대체 공개 중이네요 어디서 검은수로 잡을 때 기다려놓은 1번째 어? 오지? 렉인가? 뭐지? 이거 왜 이래요? 버그인가? 못 가요 버그인 것 같아요 어허허 이거 봐 이거 봐 오오오 오오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불러오기 아닌가? 이건가? 그림자 묶기 그림자 묶기 기술 으쩌 네 라나님 네 라나님 네 라나님 게임 보다가 부시럭 소리가 났어요 고양이 고양이도 우섭죠 고양이도 무방비 상태에서 봤을때는 깜짝 놀라거나 무서울때가 많죠 얘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뛰지? 다 낫나? 다 낫나봐요 얘 스릴있죠 주님 재밌죠? 게임 재밌습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욕설이 많다는거 빼면 재밌습니다 어디로가지 근데?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지? 음? 여기 있구만 음.. 처음에 티비보던 곳 반대로 온거 반대로 주인공은 여기를 통해서 갔던거고 음..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왔네요 흐흐흐 그냥 집에 가요 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탈출하면서 떨어졌었죠 못눌러요 누르고 싶은데 안눌러져요 나 근데 어디가야 돼? 탈출하라 탈출하면 되는건가요? 탈출하는 길이 탈출하는 길이 내려가면 되나? 탈출하자 탈출하자 탈출 탈출 어 누가 얘기하는 거야 탈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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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라 누가 알아? 아니! 어디가! 이 나쁜 놈! 윌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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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가 됐잖아요 기자가 기자가 숙주가 됐잖아요 그니까 윌라이더죠 윌라이더, 기자 이꼬로 윌라이더 윌라이더 이꼬로 기자 윌라이더라는 유령이 있는데 나중에 기자가 숙주가 돼서 기자가 반대로 윌라이더가 됐어요 마지막에 본편에서 끝까지! 자기가 잠겼네 이름이 잠갔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이런 군용차가 있었던 것도 그거구나 아아 그랬구나 어! 흠 저기 기자 기자가 타고 온 차잖아요 흠 흠 이게 기자가 타고 온 거에요 못 들어가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어 뭐야? 오 기자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 전송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 비디오 파일은 먹커프 친구들을 세계적인 씹새끼로 만들기 충분해 넌 멕시 부산에서 생존해 탈출했고 우린 모든 힘을 통해 너를 구했어 하지만 우리 적은 어느 악덕 기업에 불안해하는 편집주 환자일 뿐이야 너의 상상은 도둑이 바닥으로 간장공장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등장공장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그러는 이유가 많아 너는 어떻게 해? 넌 저편도 다닐지 못한 것이라 여기가 안 적극을 당하는 것일지 너는 이중의 대부분이 다닐지 못하는 것일지 넌 대신에 무너지 못한 것일지 너는 다닐지 못한 것일지 동영상을 업로드 할까요 말까요 근데 뭐 선택의 요지가 없는데 그냥 업로드 하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래요 업로드를 하지 않으려면 뭐 딴 걸 하세요는 없어요 뭐야 그냥 업로드 하려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그래도 4시까지는 안갔네요 3시에 딱 끝났네요 그나마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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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